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석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곶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호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생명 살리는 열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만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완전히 보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의원의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9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와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없이 의롭담을 받고 또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이제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도록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9장부터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열렬하게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내 삶의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는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 안에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복음의 진수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물질 성공 중심의 예틀을 완전히 깨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축만 이제 이 세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형 인생으로 현장을 파고들어서 살리는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도마을은 핏박자로 살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근심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의식주가 아니라 세상적인 서론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근심하시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잠원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근심을 하면 뼈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불신자들처럼 늘 의식주 그런 근심 걱정이 아니고 내 문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보다 바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전에서 영혼구원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놓치고 내 일에 바쁘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부업이고 전도가 주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고민하고 근심할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전략의 우선순위는 회당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족인 유대인 보고마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황금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울을 버렸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도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보면 내 형제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는 지옥 형벌을 말하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 동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늘 보지만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의 영적 무감각이라는 예틀을 빨리 깨고 이제는 우리가 세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서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있고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줄만 던져주면 되는데 안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악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구원에 무감각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보라고 어저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 캠프를 가게 됐는데 제가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지만 이런 장례 캠프는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조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그 세 가족의 부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2주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같이 교회 가요. 그래 알았다 했는데 아버지가 복은 못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가서 설교 전에 찬송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설교 전에 찬송할 때는 가족들이 다 불신자니까 다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하고 영접 다 하신 다음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입을 벌리면서 찬송을 다 하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성도님을 따로 만나서 팀 사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는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으셨거나 교회에 가셔서 복음이 생명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감사한 것이고 구원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이 일평생 내 아버지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평생 가슴에 한으로 품고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제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본문 4호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최고의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법적으로 양자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셨고 또 언약을 체결하고 성취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 그리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들, 또 믿음의 조상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의 계보를 통하여 오게 되는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민족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모든 축복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놓쳤던 이 모든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영적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러한 최고의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공 위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살 신분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어제 또 예화로 우리 윌리암 부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윌리암 부스가 군대식으로 전도하면서 돌봄 사역을 했다고 하고요.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투 정말 맞죠? 전도는 영적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러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마곡 교구가 이러한 정말 결단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작년까지는 교회에서 마곡보고 말을 많이 외치면서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이 팀이 돼가지고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연초에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성도님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마곡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사역자로 제자로 일으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곡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팀 사역하고 확립시키고 현장도 보여주고 하나하나 1에서부터 10까지 새롭게 가리키면서 서서히 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칠 때 직회를 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 캠프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직회를 딱 마치고요. 이제 현장 갈 분들만 우리 현장 같이 갑시다. 이제 현장 캠프를 나갔는데 이제 직회를 모이면 영혼 품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 영혼 품고 기도한 영혼을 직회에 마치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직회하는데 바로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옆집, 옆집 아기 엄마 아우 지금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옆집 가서 벨을 누르니까 조금 전에 막 헐레벌떡이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잠깐만 한 5분만 좀 시간을 내줘.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그래도 평상시에 관계를 잘하고 막 집중 기도하니까 그래서 왔어요. 아우 여기는 애들이 많았고요. 그럼 제가 글로 갈게요. 그래서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는데 이 젊은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 이렇게 교회 빠지는데 제가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앞으로 5분씩 만나자고 하려고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곡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마곡은 지교회, 전도캠프, 방황 없다. 덥다고 지교회 쉬고 캠프 안 나가는 거 없다. 우리 무조건 이 마기가 덥다고 쉽니까? 마기는 덥다고 쉬지 않아요. 그리고 덥다고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멈추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더울 때 현장 나가시면 땀이 그냥 하면 독소가 쫙 빠진다. 온몸에 독소, 노폐물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여름에 현장 나가면서 독소, 노폐물을 다 빼라고 제가 아멘하시다. 다 아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현장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자꾸. 우리 마곡 여기 가면 진에어라고 대한항공 건물이 있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이제 또 연락 왔어요. 작년에 출산휴가로 쉬었는데 복지겠다고 여기서 지교하고 싶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곡의 세무사 사무실을 냈는데 지교하고 싶다고 막 자꾸 와요.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대인 영혼군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영혼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기만 하면 씨앗을 내가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거두시고 열매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기대치를 완벽히 충족시켜 드리는데 쓰임받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월트 디즈니사의 예화를 들으셨는데 노하우를 다 공개해도 열정과 사랑은 카피가 불가능하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자기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 당당함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배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제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그 바울이 누렸던 성령 충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나 혼자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만의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는 그 영적 담의 세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몬을 속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열정과 영혼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멋진 전도 작품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